타격합니다. 센터 쪽인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이루까지, 이루까지. 그리고 이루까지, 이루까지. 강준서의 이루타가 됩니다. 1번 잘 친다. 잘 친다, 정말 잘 친다. 효능을 가져와야 하는 동의대가 어쨌든 상대의 실책에 의해서 특정권에 갔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흥부점에서 내야 하는 동의대입니다.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돼. 지원아, 보내줘야 돼. 오늘 첫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물러났던 허지원. 2루 베이스를 차지한 강준서. 무사주자 2루에서 투구하게 되는 선발투수 유희관입니다. 걷어낸 타구, 높게 떴습니다. 1타치, 1타치, 1타치. 1타치, 1타치, 1타치. 걷어낸 타구, 높게 떴습니다. 뻗지는 않은 이 타구를 윅수 따라갑니다. 김문호. 잡았어요, 그리고 태급. 잡았어요, 그리고 태급합니다. 1타치, 1타치, 1타치. 3루로, 3루로 들어갑니다. 와, 빠르다. 동기대도 이렇게 한 단계씩 한 스텝씩 하면서 점수 내는 법을 가져와야 돼요. 원하역 투자는 3루. 유희관이 실점 위기에 놓입니다. 거기서 또 2차전에 가장 무서웠던 타자가 나왔습니다. 유태용 선수죠. 안타 하나면 2점을 만들 수 있는 동기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커다란색 타구, 센터점. 허브로. 4차전 경기. 그 주인공 유태용입니다. 준비 안 돼. 하나씩, 하나씩. 거긴 어떤 공을 선택해야 할지 유희근. 엄청나게 파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원하역 조자는 3루. 더 더 났습니다. 높게 뜬 타구. 3루수 파울 지역에서 처리합니다. 서동욱. 이제 투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하나. 4번 타자 이진석. 태아님, 점수 안 줘. 주지 마, 주지 마. 으차! 으차! 초구 타격합니다. 1루수. 빼어버려요. 1루수. 빼어버려요, 빼어버려요. 저 티네. 3루 주자는 10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3루까지. 그리고 3루까지. 3루까지. 3루까지,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라이팅. 드디어 득점을 뽑아내는 동의대학교. 6.1. 숫자 0에서 1로 바꿔놓는 동의대입니다. 유희간 선수에게 첫 자책점을 안겼습니다. 그러네요. 평균 저책점 0.00. 그게 깨지는 순간이었고요. 3루까지, 4루까지, 5루까지, 5루까지. 이 보uster 시고, 6루까지, 6루까지,Just mínwandie, 1 вс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